와, 예준이 옆에 할인이가 왔네. 뭐야, 갑자기. 할인아, 나 안 좋아해? 좋아해. 좀 좋아해, 많이 좋아해. 좀 좋아해, 많이 좋아해. 아빠 할인이가 저 많이 좋아한대. 할인이가 널 많이 좋아한다고? 할인이 누나, 누나 볼에 뽀뽀해 줘, 그럼. 뭐야? 코 파다가 뽀뽀하는 거 아니지, 예준아? 왜, 내가 쑥스러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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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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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야, 너네 너무 재밌겠다. 힘이 넘치네, 힘이 넘쳐. 예전에는 이런 거 진짜 양반들 같았어. 아, 그렇지. 근데 안 걸려도 되니까 편하다, 그치? 우와, 맞아. 양반 아니라서 아버지 둘은 걷고 계시는구나. 맞네. 이야, 너무 빨라. 아,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야, 근데 예준이, 할인이 신랑, 신부 같다. 아, 아니요. 아니요. 와, 예준이. 과감해졌어, 예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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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자네. 야, 너네 되게 행복해 보인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배고파.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빠가 영주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어, 영주. 야구. 야구? 오, 야구도 유명하지. 유명해, 유명해. 영주는 인삼이 엄청 유명해, 인삼. 인삼이 유명하구나. 와, 인삼냄새 너무 좋다. 와, 인삼튀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인삼막걸리. 손장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먹자. 잘 먹겠습니다. 영주 인삼으로 차려진 푸짐한 한상이네요. 여기도? 여기 인삼이야. 응? 여기 인삼이야. 응? 이거 뭐예요? 인삼. 태인 인삼 진짜 유명해, 이거. 단맛 아니에요? 단맛이 인삼. 야, 민준아. 먹을 줄 안다. 근데 진짜 맛있는데? 지금 인삼튀김이... 그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니, 되게 맛있지? 아, 민준이도 밀리잖아. 민준이도 국밥 좋아해 줘. 이야... 민준아, 맛있지? 맛있어? 상상은? 상상은? 아직 두 분... 태우님 아빠같이 민준이가 너무 덧덧하게 드셔봐요. 제가 식사 예전을 잡혀서. 오늘 진짜 한 시간을 안 드라고 하죠. ㄴ, 아... 태우님 아빠. 예? 막걸리. 아이, 좋죠. 좋죠, 좋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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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인삼 파티인데, 인삼 파티. 외주인이, 하린이, 민준이 가을에 여기서 인삼 엑스포 하거든? 그때 또 다같이 놀러오자. 예절 교육은 조금 무서워요. 아 무서웠어. 그래 그땐 안 계시니까 걱정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렁그렁해. 괴로워. 잔인. 깜짝이야. 보컬 부러워. 아 넷. 이사. 왼쪽.